힘들고 외로울 때, 안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랜 친구의 존재는 가족의 존재보다 더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히려 가족에겐 나누지 못할 고민을 친구와는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경우도 많죠. 옛사람들도 그런 친구의 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질환지교, 관포지교, 수어지교 이런 사자성어들은 모두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을 뜻하고 있죠. 질환지교는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뜻하고, 수어지교는 물과 물고기처럼 가깝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뜻합니다. 관포지교는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절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뜻하고요. 관중이 포수가에 대해 남긴 말은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. 생하자 부모, 지하자 포수가야.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,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다. 서로의 가치를 잘 알아주고,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알려주는 말이죠. 마찬가지로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였던 베가와 그의 친구 종자기의 관계를 가리키는 지음이란 말도 있습니다. 자신의 소리를 잘 알아주던 종자기가 죽자, 베가는 거문고 줄을 끊고,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하죠. 저에겐 그렇게까지 깊은 이해를 해주는 친구는 없지만, 그래도 힘들 때 고민을 나눌 친구는 많이 있습니다. 일상에 치여 지치고 힘들 때, 친구보다 좋은 휴식은 없습니다. 가끔은 너무 바빠서 한동안 친구와 연락을 못할 때도 있으시겠지만, 시간을 꼭 내서라도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. 사실 그 친구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.